반반 소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사실 뭐 긴말이 필요합니까 어 뭐 딱히 한 거 없는데 벌써 10분 플레이했어 아 나 주사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주사 말곤 다 이해가 될 거네 잠깐만 어려우니까 때려치우고 같이 살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빨간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됐지? 주사 되자이! 아 이제 익숙해졌다 오케이 됐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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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나 이제 감 왔어 감 왔어 파랑색 파랑색 주사 맞추구 바로 바로 나와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익숙해졌어 익숙해졌어 이거 가운데로 옮겨놓고 미리 들고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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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고 가운데 맞춰주고 주황색 먼저 빨간색이고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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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주사 바로 놔주고 그리고 색깔 바로 바꿔주고 포옷 아 1 2 1 2 1 1 2 1 2 3 1 2 1,2,3 됐고 자 방금 휘바람 소리가 들리면 이거 바로 여기로 바꿔주고 바로 돌아주고 보라색깔 만들어주고 보라색깔 빨간색깔 빨간색깔 파란색깔 눌러주고 바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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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몇번 해야돼 근데 가운데로 다시 옮겨주고 바로 맞춰주고 색깔 바로 바꿔줄 1,1,1,2 1,2,3,3 1,2,3 1,2,3 1,2,3 됐고 바로 주사 주사기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6번 해야돼? 화나 세상에 노란색 맞춰주고 그리고 주사 맞추면은 다시 색깔 옮겨야되고 여기 어? 왜이래? 끝난거야? 어 왜이렇게 쉬워? 아 이제 좀 뭐 즐기냐 했던 방금 여기서 소통 고 받 지 아 아까 그 스피커 오케이 이 음반에 그 아까 그 괴미같은 아 거미같은 괴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아 대부분 유튜버들이 주사기 부분에서 어려워했어? 아 진짜? 나는 왜 주사기 부분을 쉽게 했지? 아 근데 이런 부분은 쉽지 이런 부분 어려워하면 응? 안되지 내가 언제 게임 못만들었다 했어 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였지 아 하지마 하지마 왜 나 어디 숨어야되는데 그러면은 어쩌자는거임? 어? 어? 뭐야? 어 뭐야? 둘이 어디 간다! 어 아닌가? 뭐..뭐.. 둘 다 돌연면이라는거야 아니라는거야? 어 뭐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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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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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 even made you an offer, but guess what? Accepting it is long overdue. Don't worry. I won't get rid of you or collect you just yet. I was never one to abide by waste. An old friend needs you a lot more than I do. They too are on a path to achieve peace of mind. I already have more than enough subjects to move forward with my aspiration and my ultimate mental refined minds. You just take a little nap while I transfer you to where you're meant to be. 아니, 얘가 지금 여기 세계에 약간 신 같은 느낌인가? 괴물을 얘가 만든 건가? 왜 얘만 이렇게... 유능해? 그치? 아, 참. 개 못생겼네. 뭐야! 섹시한 척 하지마! 그치? 아, 쟤이 그치? 아, 이케에게. 그곳에 오는 곳이 있었나요? 그치? 나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좋은데. 한 장소였는데, 그치? I don't know why I messed that up somehow I am struggling to locate the being who asked for your opinion Can you at least put some music on since we are going to be out here for a while? 갑자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Hupila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휘이이이- 저 뭐야? 정상력 으허허허 엄청난 오케이 이기 센 탐켓 야 대답 아무도 안했잖아 어 뭐야 이 그늘을 뭐니 포커스 그런지? 헤파리는 절대 믿지 마세요 뭐야 아이고 아니 나 다시 괴물 됐네? 뭐야 근데 이거 나 지금 이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 아니야?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고 그 인간으로 있는 모습이 뭔가 내가 만들어낸 상상 아니야? 아니겠지? 내가 원래 괴물이었을지도? 그래서 내가 지금 찾는 아이들에 대한 기억도 다 상상 아닐까? 라는 생각 뭐야 으음 내려가도 되는거 어? 여긴 불이 안켜져있네? 설마 맞추라는거니? 여기 여기 오면 맞추면되지? 뿅 오면 맞춘다는 말인데 뭐가 켜진거고 뭐가 안켜 너다 키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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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상에 잠시만요 이 촉수가 좀 느려요 빠른 촉수 지금이야 세상에 내려가면 안되는거잖아 그치? 내가 너무 빠르다 지금 너세요? 아 이거 아니 뭔가 잔상효과 때문에 넌가? 아 아 쟤다 아 지금이야 아 아 얘였어 아 젠장 넌 가만 안 둬 지금이야 키웍 에? 저기요 언젠간 된다는 말이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건 원래 생각하면 사면 안돼 그 다음에 적이 다했으면 이쪽에서 언젠간 돼 무조건이야 맞지? 이런건 원래 생각하면 안돼 그냥 하는거야 내려가도 됐었다고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그걸 좀 더 빨리 말해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 예 어 뭐야 또 Fini 아무 아이들 아니 뭐 음 아니 알겠지 인사 며칠 이신가 아 그 사람 대천 우리 다 이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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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의oting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을 안아내줴니다. 다른 시간에 또한가 Ethan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은 그의 시대에 전해서도 우리는 앞에서 눈을 감사드립니다. 그 way 지금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이guard 그의 경우에는 일을 어떤지 모르고 이런 문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의 Point of View로서 이런 상황에 공개하고싶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모아 있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governing 바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왜 도망가려고 하는거지? 얘가 선생님 아니었나? 얘는 아까 죽은 애 아니야? 죽은게 아니라 싸우고 썼나보다 싸워서 지금 슬퍼하나보다 어떻게 옮기지? 옮길 수가 없는데? 아아 아니 어딨지 내께? 으아아아아아악! 아아 흐흐흐흐흐 누가 온다는거야 아물도 안오잖아 멍청아 누가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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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 허허 죽이라고 있수 어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니 나 큐브 어디서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어 역사? 그러면 큐브 안먹어지는데 아 이 블럭을 이용해서 하는거였어 아 그럼 나 지금까지 고집이었네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있어야되네 그러면 수영블럭 저기있는데 아 이걸 찾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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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 최대한 문 닫아줘 아 근데 이정도 모를듯 그렇게까지 눈이 좋진 않을걸? 나만 앉아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정도로 눈채 빠른 애는 아닐거임 젠장 그냥 여긴 원래 열려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읍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놓고 자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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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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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게 됐어 그리고 이제 올 때 됐어요 지금부터 그냥 앉아버린다 어? 이응이응 나도 알아 여기 오는 거 알아 내가 한번 죽어봐서 너보다 다 알아 블록은 얘가 못 보지 않나? 눈이 그 정도로 아니 이거 니가 온 거세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원래 열려있었다고요 받아야 돼? 두 칸 아니 세상에 들어가야지 아니 아니 들어가라고 아 젠장 여기 문 열어놓는 거네요 진짜 오지간히 화가 나게 하네 정말 기억해 기억해 밖에 밖에 해야 되는 거 기억해 문이 열리니? 빨리 열려 빨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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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까? 아니요 한덩 빼고 갈까? 뭐가 맞는 판단 안전하게 해 어 안전하게 하는게 맞지 그치? 안전하게 하는게 최고야 아 이거 눌렀으면 안.. 딱 됐나? 아니야 아니야 안전하게 침착하게 이 검이 왜 쓰러져있냐고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요 싸웠어 그랬더니 저렇게 됐던데 됐스 어라아? 빨리 안가면 죽는듯? 맞지? 진짜 따라오잖아 어디까지 따라와? 거기 그만 오시지? 마지막 경고야? 으음? 아 날 따라오는게 아니라 나를 안내해주는거야? 아아 몰랐음 어? 나 얘랑 같이 가나봐 얘 이거 뭐 알려주나? 내 앞에 있으면? 어? 길막대네? 이거 눌러야되는건가? 상관없는건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나 이거 어떡함? 아 쟤는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데 가는거고 나는 데 할일하면 되는거야? 아 상관없는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갈만한 데가 흰색깔인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모자가 뭐냐? 아까도 모자가 계속 있네 궁금하긴하다 뭔가 이스트에일거같은긴한데 시작부터 불길한 방이네 시작부터 맘에 들지않는 방이야 뭐야 쟨 이상하다 내가 수집 흐어아아악 나 죽은거 아니지? 스토리지 스토리라고 해라 아 죽은거야? R은 1이야 그럼 2겠지? 아 얘가 2구나 그럼 너가 2야 4야 뭐였지? 아 나 왜이렇게 기억력이 안좋아졌지? 아 나 진짜 기억력이 뭔가 이상해 기억력이 이슈가 있어 아 나 왜 자꾸 아 아 나 방금 똑같은 또 칠 똑같은 실수했어 아 지숭 지숭 자 한번 더 봐 파란색깔 2야 2 더하기 2는 뭐야 김앤팔 4연 오케이 옳지 자 2 빼기 1 뭐야 2 맞아? 한번 더 봐 2 빼기 1 뭐야 1이에요 자 2 빼기 1 더하면 3이죠 얘 아까 뭐라 했어 2였나? 어 4야 4 어 됐다 김앤팔 아 잘했어 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어 의상을 입히고 이동시켜야되네 갑자기 문에 뒷문 닫히면 안돼요? 여기 조심하라고? 왜? 아니 미리 도망가면 되는거 아닌건데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그냥 도망가고 봐 아닌가? 으으음 있어 이런 세상이 뒤에 문이 닫혀? 아니 뭐하시는실 분이세요? 무서워 보스야? 아니 뭐 피아노 꿀팁이라도 있는거임? 피아노 꿀팁 뭐야? 뭐 있나? 아니 혓바닥 세상에 어떻게 피해! 아 가운데에 있으면 혓바닥 공격하고 사이드에 있으면 탱탱볼이야? 아니 그럼 너무 쉬운데? 제가 방금 버그자리 알아냈거든요? 아 여기 있으면 안죽어요 여기 딱 있지 봐봐 여기 얘가 탱탱볼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딱 맞고 위로 튕김 보여드림 절대 안맞아 세상에 방금 죽을 뻔했나? 아 나 저기 어떻게 가! 안맞아 맞지? 이게 나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 근데 여기는 답이 없는데? 어 여긴 내가 피하면 되네 무빙이구요 폭죽 폭죽 아니 후보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 초기화될때 까지 있어야 되는건가 여기 안맞아요 왜냐구요? 나는 파켓 아 잠시만 타임 네 안맞지 안맞지 폭죽이나 먹구연 아 맞지 난 진짜 죽을 수 없는 몸이야 아 왼쪽 무빙 빨리 패턴 풀려라 빨리 북쪽 먹어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북쪽 풀려라 여기 있어도 여기 쏘나 쏘는 타이밍 맞춰서 지금 쏘는 타이밍 맞춰서 쏘아봐 쏘아봐 피해 세상에!!!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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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일러 방금은 조금 날 너무 환하게 폭죽 내놓으세요 감사아 뚜시타시 뚜시타시 폭죽마강 폭죽으로 다시 돌려놓고 뇨압 뇨압 피하면서 바로 쏴주는 센스 이거 먹으면서 그냥 도망가면 안죽 이거 먹으면서 그냥 도망가면 안죽 이거 먹으면서 그냥 도망가면 안죽 혓바는 낼름해라 피할꺼니까 피할꺼니까 피할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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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를 먹는건가? 이거 갖다 뭐 할 수 있지? 일단 돌아가는게 맞겠지? 여기서 이거 모자 두개만 넣는거 맞지? 가는건가? 없나? 이게 끝지? 도망.. 도망은 계속 가볼.. ㄷㄷ 아.. 쌉간지네 뭐야 아.. 얘가 나 따라다니나? 없이? 어.. 안 따라다니는데? 아아 이렇게야 따라다니는구나 일로와 일로 아 계속 밀어야돼? 한발에 많이 좀가봐 어그로 끌고 나는 가면 안될거같은게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얘를 잡아야되는건가? 잡았다 어? 어쩌라고 이런..제..어라? 어? 굉장히 화났는데요?! 쇠와 상호작용을 하라고?! 쇠 위에 점프하면서 근데 왜 죽임? 내가 두번 눌러서 탄 다음에 내려졌나? 한 이쯤 왔을 때 타라는거지? 왜 절로? 됐다 흐흐흐흫 쇠 어? 난 누구고 난 누구.. 먼저 손을 비우십쇼 예? 이게 가능할거라 보세요 아 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아니 손이 안 비워짐!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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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휴 얘는 왜이렇게 화나보이.. 오케이 아.. 쟤는 날 왜 인정해줘 아.. 쟤는 날 왜 인정해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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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 친구 헉? 얘 왜 바뀌었어? 어이.. 아니 저 문어가 뭔가 했나봐 스탑스탑스탑 왜 빨개? 어 잠시만 혼자 가면 안돼? 핑크문은 파란에 핑크문은 파란에가 가야되고 아.. 초록색 문은 얘가 먼저 가야된다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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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 나야 이제 나야 분홍색은 나야 분홍색은 내가 갈게 세상의 반대인가? 조명색을 보라고? 오케이 확인 안죽을게요 이제 깨버릴게요 어 여긴 나야 그치 여기 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빨리와 빨리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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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가야돼 옳지 옳지 옳라잇 옳라잇 끝 아 그 다음에 너야 빨리 좀만 좀만 더 빠르게 좀만 더 빠르게 옳라잇 옳라잇 그 다음 나야 좀 너 천천히 가야겠지? 뒤에 오는거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나야 그 다음 또 나야 옳라잇 옳라잇 스탑비 스탑비 제발 빨리가죠 내가 먼저 가면 죽어어 아아아아아악 아아 진짜 눈치없다 눈치없다 내가 이동속도가 빠르니깐 무조건 천천히 가는다는 생각을 해야겠다 어서 얘 느리거든 여기도 내가 먼저 가고 여기도 너무 빨리 가면 안돼 적당이 빨리 가면 돼 빨리 갈 이유가 없어 여기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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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도 늦추고 얘가 먼저 가게끔 너 좀만 빠르게 가줄 수 있어 혹시? 내가 보채는거 알겠는데 나 사정이 있거든 뒤에 너 뒤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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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줄 수 있어? 이유가 있거든? 너 뒤에 한번도 안봤지 왜 이제 나다가 아니 빨리 가야 이제 나야 아 또 있다 핑크 젠장 얼마 안나왔어 얼마 안나왔어 제발 좀만 분발해 좀만 분발하자 또 나야 뛰면 안돼 지금 뛰면 죽어 내가 딱 감을 세상에 아니지 저기 애야 진짜 우리 죽을수도 아 됐다 됐다 뛰어 나 어디가? 뭐해 뭐해 뭐하는가 어떻게 왜 도망가? 싸우는거야 뭐야 어이구 헐 그러지마 이러는거 같은데 헐 헐 뭐야 어이없어서 나랑 동시에 눈 돌아가는거 봤어? 아니 쟤 싸움 못하... 아니 쟤 싸움 못하... 아 형 뭐야 어떡해 나한테 온게 아니었구나 자기 갈길 가던거였네 조금 건방져서 태워주기 싫을지도 어... 어... 음... 음... 아 귀여워 뭐야 아니 챕터2에서는 조금... 좀 무서웠던거 같은데 챕터3에서는 또 귀엽네 아니 근데 다 죽은거야? 어... 뭐야... 다 죽은거임? 아 다음 4가 나오네 아 여기 몇가지나 올까? 와... 대박이다 아 자 여러분들 반반게임 너무 재미있게 있구요 뭔가 이거 중간중간에 테이프 얻었던거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스크린랜딩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다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찾아서 올릴거고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서 한편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될거 같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